주시고 고맙습니다. 박유선님 질문이 하나 있어요. 만능엔터테이너 민경님 노래와 연기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운가요? 하셨어요.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. 그러니까 질문이 어렵네 일단 질문이. 둘 다 어려워요. 그래도 하나만 꼽아야 된다 한다면. 하나만 꼽아야 된다 하면요? 네 하면. 노래는 항상 어려운 것 같고요. 연기는 되게 주어진 시간에 노래는 어떻게 해도 목 상태가 감기 걸리지 않거나 아프지만 않으면 약간 밑바탕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연기는 갑자기 진짜 감정이 안 잡힐 때가 있어요. 이걸 지금 이 순간에 해내야 되는데 그때 좀 많이 당황하는 것 같아요. 오히려. 역시 당황하지 않고 하는 방법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 연기가 좀 더 어렵지 않나 그런 면에서는. 알겠습니다. 민경 씨 SNS에 보니까 최근에 드레스 같은 거 입고 찍은 사진이 있던데. 드레스. 드레스? 네. 가고빠하고 같이 드레스 입고 찍은 거 있던데. 그때. 어디 갔을 때 그거 입고? 연말 한류문화에서 제가 연기상을 받았어요. 상 받았어요? 네. 그래서 연말 때. 그런 얘기 또 해야지. 어쩐지 드레스가 그냥 일반 드레스가 아니더라고 보니까. 네. 좀 예쁘게 길게 입었습니다. 여자의 꿈은 드레스잖아요. 혹시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방송 끝나고 민경 씨 SNS 가보시면. 아 드레스 사진이 있습니다.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땡스타그램에 있습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자 또 나왔으니까 신곡 소개를 또 해야 돼요. 지금 민경 씨가 지금 꼬리뼈도 낫고 하니까 활동이 이제 아주 줄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. 기분이 좋아요. 신곡을 우리가 퀴즈로 준비했어요. 그러니까 제목만 얘기하면 안 되고 제목만 빼고 한번 소개를 해 주십시오. 어떤 노래인지. 네. 이번 제 신곡은요. 청소하다가. 청소하다가. 문득 전 남자친구 사랑했던 사람 사진을 발견하게 돼요. 아 본인의 실제 스토리입니까? 아니면 노래의 스토리입니까? 실제 스토리는 아닙니다. 아 아닙니다. 노래의 스토리입니다. 설정된 스토리다. 네. 알겠습니다. 네. 많은 분들이 경험해 봤을 법한 스토리입니다. 네. 그래서 이게 이별을 잊고 있다가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났어요. 아 그렇죠. 문득 문득. 그래가지고 그래 근데 인정을 하는 거예요. 내가 잊을 때까지만 널 잊을 때까지만 이렇게 가끔 찾아와줘. 난 괜찮아. 이런 좀 근데 너무 슬프지 않은 메이저풍의 발라드입니다. 아 알겠습니다. 제가 퀴즈로 준비했어요. 보기를 두 개를 준비했는데 둘 중에 민경 씨의 반응을 여러분이 좀 잘 지켜보시면 아마 힌트가 되지 않을까. 좀 하나는 약간 어이없는 힌트. 하나는 정답. 둘 중에 하나가 정답입니다. 보기 두 개 준비했습니다. 1번. 너 어디 가니? 나 이별하러. 네. 네. 1번입니다. 여러분 1번. 너 어디 가니? 나 이별하러. 이게 1번입니다. 보기 2번. 이 노래 유명 음원 차트에서 무려 1위 한 곡입니다. 이별하루. 2번입니다. 여러분. 이별하루. 자 1번. 이별하러. 2번. 이별하루. 힌트 드리면요.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. 오오오오오오오오오.